이게 강화학습을 설명할 때 쓰는 가장 유명한 다이어그램이거든요 좀 어렵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강화학습은 어떤 판단을 내리는 에이전트 하고 바깥에 있는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그럼 이제 이 에이전트가 소위 얘기하는 AI 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때 강화학습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에이전트가 뭔가를 해요 예를 들자면 바둑용 강화학습 에이전트라고 한다면 착점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100으로 어디에 수를 주게 되면 그 다음에 이세돌구단이 그걸 보고 뭐 누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액션을 해요 그리고 그 타임이 항상 있어요 다시 타임이 그래서 특정 타임 t 에 액션 a 에이전트가 어떤 액션을 합니다 그럼 그 액션에 따라서 환경이 반응을 해요 환경이 반응을 하는데 이 t가 된 다음 환경이니까 t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전체를 보여주는 이 상태를 우리가 스테이트 라고 불러요 스테이트 상태 t 라고 하는 타임의 상태 s 를 정의를 하고 이 환경에서 이제 액션 t 가 진행된 다음이니까 스테이트가 다음으로 옮겨 가겠죠 그래서 s 는 t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에이전트가 뭔가 판단을 내리려면 리워드가 있어야 돼요 마치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할 때 음식을 주고 뭐 이런거 했었잖아요 음식을 줬을 때 벨소리와 함께 음식을 주면 음식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조건반사 하듯이 그렇게 리워드를 주는데 어떤 특정 타임 t 에 리워드를 rt 라고 쓰고 전체 스테이트를 st 라고 써요 전체 스테이트 s 에 리워드 t 타임의 리워드를 주면 에이전트가 그걸 보고서 액션을 한 거죠 원래는 이제 여기서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게 t 플러스 1이 되고 이거는 그 다음에 스테이트도 st 플러스 1이 되고 에이전트는 a t 플러스 1이 되고 반복하는 거에요 이게 이제 강화 학습의 구조 구요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리워드 요거를 어떻게 설계 하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를 잘 잘못 설계하면 진짜 학습도 안되고 잘못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 강의의 수준을 넘어가니까 요정도로만 하고 이런게 강화 학습이다 이거 이 경우에는 사실은 데이터량이 많이 들어갔다 라기보다는 에이전트를 어떻게 설계 하느냐 환경이 어떻게 설계 되느냐가 훨씬 중요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얘가 학습을 해서 점점 점점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이제 강화 학습의 핵심이에요 강화 학습도 조금 그 뭐랄까 이제 쉬운 사례 비유를 들어 가지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고양이 입니다 고양이 에이전트 이름을 cat 이라고 줬어요 cat 고양이가 등장을 했고 지금 이 고양이가 state는 sitting 이에요 지금 이 고양이는 앉아 있다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고양이로 하여금 걷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리워드를 줬어요 생선을 줬어 생선을 줬더니 고양이가 걸어요 왜 이제 이 리워드를 위해서 자기 액션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는 sitting 이었는데 이제 액션을 워크로 바꿨더니 리워드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 에이전트가 생선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무조건 걷는다 걸으면 아니죠 걸으면 생선이라고 하는 리워드가 온다 라는 걸 아니까 나중에는 내가 계속 걷기만 하면 생선을 주겠네 하고 이제 걷겠죠 이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강화학습이고 환경은 집이라고 하는 환경이네요 하우스라고 하는 환경 내에서 걸어 다니게 만드 걷기만 하면 그걸 주더라 이렇게 설정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진짜 잘못 학습하게 잘못되겠네요 고양이가 살 엄청 찌겠어요 그죠 걷기만 하면은 계속 그 생선을 받을 테니까 걷고 생선 받아 먹고 걷고 상산 받아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현실 세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리워드를 잘 설계를 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